엄청 가깝지? 응 숙소를 잘 다녀올래 연어를 좋아하니까 연어를 한번 아가리에다가 가리가리 아가리 이건 뭐지? 다 먹은가요? 이름부터 좋네 젤라벨집 두 분이세요? 네 따주세요 사진 어디 찍는거야? 손만 찍어 손만 떼는거 사진 찍인다 자기꺼 맞지? 받아라 잘한다 다른 점이 오고 저녁때문에 이렇게 하는 과정 나오는 간식 하이 앞머리 그린다고 그 딱 먹었잖아 이런 얘기 안할라구 균소장이야 음... 그것도 맛있다 맞대 그... 딱 누가 말한 게 누가 그것도 많아 그리고 근데 에어귀여 틀린다 음... 뭐 했다 문어 맛있네요 문어 맛있네 문어 진짜 맛있다 나를 본사로 올려보낸거야 얘만 1개 남은거지 아 그 놈 좋은 맛집이다 가장 튀긴 신기한거에요 방자로 치는거에요 방자로 치는거에요 이대로 여기로 왔어요 방에 저리 갈래 이대로 앉아도 얘 이는 안자도 돼요 한 명은 빈들끼리와 이 옆에 부딪혔어 그 뒤에는 그냥 안주걸네 수십이 나더라는거야 질쌍 내가 진주에서도 한번 먹여줘서 또 먹어야되나 먹여도 맛있는데 대치나 어머니 먹는게 좋아하시잖아요 응 나 아직도 멍게가 맛있진 모르겠어 음 제가 방송하는 사람같은데 내용이 없는데 그날이 없어졌는데 많이 먹어야되는데 그는 아는데 뭐 그는 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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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